안녕하세요. 김규중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실 본문은 여호수하서 19장입니다. 계속해서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또 어느 땅을, 몫이 어딘지를 말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지루하죠? 그리고 또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무원과 수불론 자손들이 할당받는 유산, 그들의 땅이 어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무원 지파는 따로 독립된 몫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말하냐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 내에서 몇몇 도시나 주변 마을들을 상속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구절입니다. 시무원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몫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무원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유다에게 할당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떼서 시무원 지파에게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유다만 많이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시무원도 나눠 받으면 좋죠. 그런데 좀 다른 견해도 있어요. 이 시무원 지파가 독립된 유산을 받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유다가 많이 받아서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야곱의 예언 때문인데요. 야곱의 예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무원과 레인은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들 사이에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야곱이 시무원을 흩어버리겠다고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시무원과 레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무원과 레이가 무슨 행동을 한 것일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34장으로 우리가 다시 원인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이 34장에서 시무원과 레이가 아주 분노에 휩싸여요. 왜냐하면 누이 디나가 세김이라는 사람한테 욕을 보이거든요. 이게 나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세김과 세김 아버지, 세김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무원이 독립된 땅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들이 아주 폭력적인 방법,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한 잔인한 행동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이를 욕보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이고 싶겠죠.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조차도 아마 분노에 휩싸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정말 세김의 디나를 욕보인 건지 아니면 동의와의 관계를 맺은 것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김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아들들은 화를 내는데 야곱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강제로 이렇게 한 것이냐, 나쁜 짓을 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원인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성서가 그걸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건의 원인은 모호한데 이 두 아들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주변의 가족과 사람들까지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약탈까지 일삼고 아이들과 아낙내들까지 납치했을 때는 복수가 복수 자체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박찬욱 감독의 복수산부자 아시죠? 그 중에서도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을 보고 되게 충격을 어렸을 때 보고 엄청 충격을 받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장면을 넣었냐면 복수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감독이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징벌해야만 정의가 세워진다고 믿어요. 이것을 바로 응보적 정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응보적 정의가 진정한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렇게 쉽게 딱 단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폭력, 복수가 더욱 잔인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휘두르는 폭력의 쾌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복수를 하는 피해자가 악마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영화가 그 지점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34장에서 심호은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화가 나고 복수를 해야겠다. 열심히 하고 가는데 세계만 처단하지 않은 거죠. 세계만 처단하지 않고 집단 학살을 한 겁니다. 광기에 빠진 거죠. 본문에 의하면 죽은 시체의 주머니도 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매우 강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경로가 참으로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를 받은 것일까? 단순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 그보다 저는 복수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복수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심지어 만화나 인터넷상에서도 복수가 정이라고 외칩니다. 복수만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까?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온 동네가 복수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미사일과 총알을 날리고 복수를 위해서 폭언과 증오를 아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고통받는 것은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복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 복수의 감정,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어찌보면 그런 감정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감정마저도 우리가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의 영혼을 빼앗기는 순간, 극단적 복수심과 증오만 남는 순간 우리는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점점 이 복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하는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게 옳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아니, 두 배, 세 배, 네 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도 딱히 묘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 복수의 사실을 끊기 위해서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선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니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 뽀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구걸하고 애권합니다. 가까운 가족의 관계도 사실 사랑과 용서, 화해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가능해 보이지 않더라도 복수 대신 사람과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십자가의 형벌도 받아 안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용서를 그냥 베푸는 것은 싸구로 용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서가 지향하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가능성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 평화의 세상에 그 초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저 환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바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490번만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용서를 막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어려운 말이죠. 저도 요즘 참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대상이 주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었고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대원교회 목사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인이나 범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가 제 자신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지 왜 이렇게 마음에 넉넉함이 없는지 이렇게 질투가 많고 이기적이고 아는 것도 없는데 욕심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점점 거울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저민화의 주름살도 많이 늘어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를 증오하지 않는다. 그냥 너가 너 자체로 고마울 뿐이고 기쁠 뿐이다. 나도 어려웠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렵지만 너도 같이 가보지 않으렴. 너도 미움과 증오를 잠시 내려놓고 하루에 한 걸음씩 그 용서와 화해의 길을 내딛어 보지 않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즉, 이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의 길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길을 걸어가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도 저도 평생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법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신학자 강남순 교수는 진정한 사랑에 완결점이 없듯이 용서에도 완결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초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해봐요.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가. 서로 좀 잘못하면 어떤가.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넉넉하게 이 길을 가는 게 사실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인데 우스갯소리지만 누구보다도 가까운 대상이면서 누구보다도 어떨 때는 참 원수같이 느껴지는 가족을 만나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죠? 우리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허드린 일은 되도록이면 내가 먼저 하고 잔소리를 들어도 잘 참고 한 번만 더 미소짓고 용돈은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주고 그런 감사하고 기쁜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아직은 내가 복수심에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제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